안녕하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큐 큐 설 입니다 하하 박수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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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규진이 고양이의 첫들이 흥미낼 수 있습니다 꼬아 고양이 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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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갈래 조킥 꼬아 잠시만요 혜원 언니 혜원 언니 혜원 언니 나 혜원 언니 나 엉망친거야 그래서 오늘 시작해야 돼 아 그니까 개성돼 뭐야 뭐야 아니 살리는게 아닌데? 다른사람이 왔어 아 근데 왜 이렇게 닮은지 몰랐잖아 내가 고양이를 좋아해 가만히 잘 보여요? 호연이가 좋아요? 아니 가만히 잘 보여요 저는 너를 칩칩 껴안다 고소 버튼을 입어 칩칩 눌러봐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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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